지난 주말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고, 화재의 무방비인 집창촌의 실태, 그리고 탈성매매 대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서 오늘 이 문제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1212, 카카오톡이나 레인보우, 유튜브 댓글로 의견 참여 가능하시고요.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십몇 년 되잖아요. 네, 2004년도에 시행됐으니까 14년 정도 흘렀습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성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처벌하는 그 법이잖아요. 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라고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위력에 의해서 협박을 당해서 성매매를 했다든지 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까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어라? 아직도 저런 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매방지특별법에 의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버젓이 누가 봐도 여기는 성매매 없어야라고 아는 곳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했다고? 그런데 여전히 이게 있다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당국의 단속 의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이런 집창촌을 단속했는데 그때뿐의 보여주기 이벤트였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국에 이런 곳이 한 22곳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아직도 22곳이? 네. 그래도 점차 철거되고 철거 예정인 분위기이지만 이런 곳 말고도 번화가를 가면 공공연하게 굉장히 성매매 없어있는 게 의심되는 간판들 붙여놓고 또 강남 같은 곳에는 길바닥에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전단지들이 밤이면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국에서 제대로 단속을 한다는 것인가. 저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 그 해에만 좀 떠들썩하게 징을 울리고 그 뒤로는 사실상 방치하고 이런 식의 이번에 천호동 같이 눈에 보이는 집창촌만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그 정도의 단속에 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속칭 키스방이라든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SNS들을 활용한 또 다른 방식의 성매매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강력한 단속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그런 걸. 눈에 보이는 집창촌 없애고 폐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여기저기로 퍼져가지고 다른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막 생기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처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여성들이 혹은 낙인 지킬 것이 두려운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지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에 대한 폭력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면 아예 시작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받아서 나중에 나는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돌아갈 여성들한테 그걸 쥐어주면서 그냥 가족들한테 얘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고리대금업을 여성에게 해서 많게는 3000%의 고리대금업을 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빚을 더 많이 지우는 교묘한 형태의 폭력 방식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지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 것은 당국의 단속 의지라고 보고 있고요. 부산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종 성매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속칭 이제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인데요. 부산 경찰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에서는 그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용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경찰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면 이게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인터넷을 조금만 쳐봐도 다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고 길가나 전단제만 해도 보이는데 결국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구조적 원인 이전에 정부에서 경찰이 이걸 정말 들쑤시면 들쑤실수록 일도 많아지고 머리 아프니까 사실상 거슬리지 않는 정도로만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분 다 차제의 재점검하고 조금 더 강력한 단속 같은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쟁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성매매 여성들 집창촌도 한꺼번에 다 그냥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그 여성들이 어디든가 갈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문을 닫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폐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 지원이 과연 필요하냐? 이건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강제로 그렇게 포주의 폭력이나 고리대금에 묶여서 성매매하는 여성들까지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여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빼자. 처벌 대상은 포주와 매수자만 국한하자. 이른바 노르딩 모델인데 그런 식으로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의견 한 번씩 들어봅시다. 장혜찬 씨는? 저는 우선은 자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대구나 춘천, 전주, 아산 이런 곳에서 조례를 지정했고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건 인천 미추월의 이른바 옐로하우스라고 불리는 춘천촌 철거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액수는 다르지만 보통 한 사람에게 최대한 2,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일관적인 어떻게 보면 룰인 것 같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한 사람에게 현금성 지원이 2천몇백만 원이 가는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중에서도 굉장히 액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이렇게 성매매 종사하셨던 분들이 한다는 것. 저는 이분들이 열악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연민의 마음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정책에 시급한 우선순위도 많지 않습니까? 고시원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몸을 우겨놓고 살아가는 주거 난민들이 많고요. 폐지 줍는 노인도 많고 소년소년 과장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쨌든 실정법상으로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위로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왔던 분들에게 이런 식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먼저 배려가 된다며 정책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건 공정과 정의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씨,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단 전체 한국의 복지 예산의 파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약자끼리의 다툼을 야기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성매매 여성뿐만이 아니라 물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도 지원이 가야 됩니다.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 정책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성매매 여성도 저는 포함되어야 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범죄를 한 범죄자로 볼 것이냐인데요. 범죄자로 다루기 시작한 순간 이 법을 통한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음지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 피해자들로 일단 인식을 바꾸고 여성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한국의 어떤 이런 잘못된 음성화된 성산업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2,200만 원 정도라고 미추월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전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자 여성분들은 그냥 본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사업들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예를 들어 인천 옐로하우스를 보면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여성 한 70명 정도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그 일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00만 원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 저는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정책 같은 것들도 더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보증금 지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출이죠. 저리로 저리대출 같은 것도 연결해 준다든지 조금 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국가들이 출구 전략 같은 것들을 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원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성매매 업소에 일하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이 이거예요. 쉽게 많은 돈 벌려고 한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쉽게 버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택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착취적인 구조 안에서 계속 억압받아 왔어요. 그런 경험들을 보면 저는 피해자로 규정 짓고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평성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복지의 파이가 적다는 데는 저도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복지의 파이가 충분히 커져서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해까지도 우리의 예산에 갈 수 있는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강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강제적으로 감금되고 납치되고 이런 분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요. 그건 형사적으로도 적군요. 다른 차원이고 그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이분들이 영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 더 많은 가정을 부양하면서도 최저 신급받으면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성매매 숙소보다 더 열악한 고시원에서 월세 밀려가면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성매매 물론 힘들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알겠어요. 한 시간에 몇만 원 이렇게 벌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장해찬 씨 한마디만 더 듣고 싶은 게 그러니까 복지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제기와 별개로 신지혜 씨가 좀 아까 강조한 게 이 정도 지원을 해야만 그나마 이분들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다. 즉 탈성매매를 시키려면 이 지원이 너무 적어서는 안 된다.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쨌든 분명한 기준을 법과 원칙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들 개인의 사정이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불법으로 빼낸다.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대구 같은 사례를 보면요. 이 속칭 자갈마당이라고 하는 집창촌에 2017년부터 1인당 한 2천만 원 이상을 주는 자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사자가 한 11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33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성매매 여성들을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는 보여주기식의 성심성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각의 차이가 신지혜 씨는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거고 장희찬 씨는 엄연히 현행법상 범죄자다. 그런 거고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신지혜 씨는. 그렇죠. 정확하게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이 피해자다라는 구절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말씀해 주셨던 눈 가리기식 아웅일 거다라는 것에 저는 반박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14년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제정한 지. 그것들을 돌아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자활지원 사업에 참가한 여성의 68% 정도가 탈성매매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비단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상 예산 지원까지 함께 갔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1분만 법 개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의견 주시고 장희찬 씨 반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노르딕 형태의 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노르딕 모델인데요. 성을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포주와 그다음에 또 성을 구매한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여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네. 또 여성을 자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것들을 저희가 신근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전면적으로 이걸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근절주의로 정책적 방향을 바꿔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개정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하고요. 우선은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함께 불법 행위를 했는데 특정 대상에서만 처벌한다는 게 공정의 문제가 어긋난다. 그리고 노르딕 모델이 스웨덴에 도입될 당시에는 동유럽에서 이주해온 그 당시 연구 결과가를 보면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보다는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 여성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딕 모델이 안착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저도 북유럽, 서구 북유럽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만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성매매 모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집창초구가 비슷하게 유리홀 안에 성매매 여성들이 있고 남성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일화된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노르딕 모델이 됐든 뭐가 됐든 성매매 정책 합법화를 하든 일관적으로 적용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있죠.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를 하나로 할 수 없는 게 천호동에서 열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강남의 고급 유흥가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여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과연 어떻게 나눠서 할지 그 수천만 원의 여성들까지도 피해자로 봐야 되는가. 월소득 수천만 원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돼야 된다는 거죠. 성매매 방지 특별법 14년 전 이게 제정돼서 시행할 때부터 사실 시작된 논쟁입니다. 그 논쟁이 이번에 다시 또 한 번 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화재로 몇 명의 아까운 목숨까지 잃었던 것으로 봐서 점진적 폐쇄 정책을 하려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의 안전관리도 우선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더 붙여두고 싶고요. 이 법 개정 논란은 오늘 양쪽 의견 듣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